오늘 여러분이 할 간식 게임. 처음으로 마치겠어. 음성 지원 게임. 코미디 유행편을. 이거 좀 약한데. 날의 자존감. 문서연 좋아. 아니 뭐 넘겨야 되나. 우리 개그맨대로 약간 양보 좀 해줘야 되나. 정당한 시계에 빠지자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치고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잠깐만요. 한 애가 의외로 이번 문제는 자신감을 보이네. 아 저 그때도 이거 잘 맞췄어요. 코미디 프로 좋아해가지고. 유행어 많이 알아요. 그래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거 내가 맞추지 않았어? 네가 받아 먹었잖아. 아 지금 악감정이 있구나. 받아 먹었잖아. 웃으면서 합시다. 얘는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인정하시더라고요. 받아 먹었잖아 씨 막 이러면서. 파페라 갔으면. 이제 본 게임이에요. 맞추면 나와서 바로 먹어요. 두 번째 문제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유라! 아 유라 빨랐어 유라. 따라와. 좀 더 살려야 돼요. 다시 한 번. 뒤집어 뒤집어. 따라와. 성공. 야 뒤집었으니까. 재밌는 세상 속으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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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줘야 돼. 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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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하나도 있었어요? 왜 안 하나도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 들으면 알겠는데. 시청자분들도 봐도 아. 이야 생각난다. 그래 그래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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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주세요. 1, 2, 3, 2, 1. 실패. 해. 어떻게 말아. 실패. 안 해. 안 해. 쉿. 쉿. 설마 해. 뭔데? 2. 반갑구만. 반갑구만. 실패. 키. 반갑구만. 반가워요. 정답.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거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 알았죠. 봐봐. 이렇게 일부러 틀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방법이야. 계속. 그럼 계속 자라고 하시면 재미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풀렸을 때 표정 진 것도 연기였던 거예요? 아, 들어. 진짜 아쉬워요. 나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다니까요. 다음 문제. 너무 오래 졌어, 날이 빠졌어.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네. 오픈! 한해! 한해! 쓰리! 투! 실패! 동현! 500원씩 뭐지? 동현인데! 실패! 한해! 동그만은 500원! 앞에 뭐가 더 붙잖아요! 실패! 나한테 뭐 한다고? 5천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 동현! 정답! 목으로 가고! 자! 화면 보여! 주세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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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김기사! 김기사! 실패! 빨리 빨리! 김기사! 운전해! 끝! 실패! 뒤에 하나 더 있어요! 한해! 김기사! 운전해! 빨리! 출발! 언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소진! 김기사! 운전해! 어서! 정답! 정답! 오케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바로 주세요!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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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연기 봅니다! 아참! 히트다 히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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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 핫도그를 왔따라 왔따라 갈 뻔했어! 소리 봐! 문제! 주세요! 히트다 히트다 히트! 아기!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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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그거는 이 다음 유행인데 실패!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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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한해! 아! 똥! 똥 칼라 파워! 똥! 앞에 뭐가 붙어요! 실패! 아! 외치셔야 돼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키! 키! 키 빨랐어! 키! 니 똥 칼라 파워! 니! 실패! 자, 니 아닙니다! 뒤에 누구야, 뒤에? 혜리! 선생님, 똥 칼라 파워! 정확히 다시 한번 포즈와 함께! 선생님, 똥 칼라 파워! 선생님, 똥 칼라 파워! 성공! 혜리가 첫 번째!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그래, 복학생! 아니, 근데... 더뎅똥 칼라 파워! 더뎅똥 칼라 파워! 더뎅똥 칼라 파워! 최고의 유행어! 보여! 유상하다, 이거? 주세요! 어? 저거 알아! 자, 몰라요? 꽃보다 남잔데? 그렇지, 몰라요? 자, 그냥 동작만... 소개, 소개, 소개! 뭐 단절한 뜻인데... 아니, 자기소개 하는 거잖아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한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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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라고 해! 민? 정답! 야! 난, 민이라고 해! 정답입니다! 이름이 민이야? 음성 좋아, 이해하는 편! 문제! 주세요! 넉살! 넉살 빨랐어! 이름을 외쳐야 돼! 넉살! 이 조그마한 계집애! 실패! 무슨 소리야? 러면, 러면! 표현! 표현! 너가 또 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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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윤! 너들이 뭔데 날 무시해! 오! 90% 실패! 너들이 뭔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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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이 뭔데 날 표현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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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이 뭔데 날 판단해! 실패! 이제 슬슬 중반으로 갑니다! 문제!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세윤! 세윤! 이건 알아야지! 윤정들의 이것들아! 50% 정답! 실패! 수고 많다 이것들아! 수고 많다 이것들아! 실패! 해리! 고생한다 이것들아! 실패! 피오! 포털 깎아? 포털 깎아? 지은! 포털 깎아? you know iamola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연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ерт의 Amendment 파이팅 좋은 문제. 추세요! 아, 어떡해. 해말어, 해말어. 정확히 맞춰야 돼요. 가사 정확히. 난이도 최상! 공연! 원, 투, 쓰리, 고! 양세바리, 새끼 바리. 실패! 새끼 바리 누구야, 새끼 바리. 자, 소진! 양세바리, 양세바리, 양세바리. 그리고? 오케 바리, 새끼 바리. 뭐야, 오케 바리, 새끼 바리. 어머, 진짜 옛날 사람이야. 오케 바리, 새끼 바리. 오케 바리, 새끼 바리. 실패! 오케 바리, 새끼 바리. 나 함께 줌을 쳐요. 바리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자, 바리가 총 9바리가 있는데. 양세바리 반복이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양세바리 반복이 총 3개 들어와요. 양세바리, 양세바리. 바리바리, 양세바리. 새끼 바리. 새끼 바리 좀 빈대. 실패! 정리 안 돼요? 바리바리, 양세바리. 실패! 바리바리,. 추임새예요. 바리, 바리. 바리바리, 양세바리. 에브리바리, 새끼 바리. 실패! 정리. 양세바리, 양세바리. 오케이. 바리바리, 양세바리. 좋아요. 에브리바리, 새끼 바리. 레드스코 바리, 새키바니. 제주도에 다금바리. 한 글자 실패. 한 글자. 한 글자. 도대체 어디 한 글자. 한 글자. 양세바리, 양세바리. 셰키바리 실패. 한 해. 보면 안 돼. 래퍼 한 해. 양세바리, 양세바리. 바리바리, 양세바리. 애굴바리, 셰키바리. 셰프 뭐라고요? 셰키바리. 셰키바리 실패. 셰키바리 아니에요. 오케이. 양세바리, 양세바리. 보면 안 돼요. 바리바리, 양세바리. 갈투리. 셰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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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바이, 군몸 바리. 제주도에 다금바리. 셰키바리. 어려웠다. 내 친구 이마참 너무했다, 지금. 문제. 쳐주세요. 오징어. 어? 오징어? 어 많이 떨어져. 어 유엘보가 많이 떨어져. 그 신랑은 누구예요? 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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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이게 뭐야 이거? 저 많이 안 먹어요. 저 많이 안 먹어요? 실패! 저 많이 안 먹어. 저 많이 안 먹어. 왜 안 먹어. 나 이거 아는데. 아는데. 이거 2006, 2006년대에 아주 최고의 유행이었어요. 다시 한 번 해주고 해봐. 다시 한 번. 퀴즈프로였단 말이죠. 퀴즈프로예요. 퀴즈프로라고? 몰라요. 몰라요. 전 몰라요. 신! 신! 몰라 몰라 몰라. 90% 왔어요. 실패! 자 글자 수호. 글자 수호.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딱 떨어지잖아. 하나 둘. 통현. 몰라 몰라 몰라. 몰라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요. 아니. 지금 18글자 실패! 맞아요. 몰라요. 정답이에요. 신동엽 씨가 마지막. 세 글자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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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를. 아. 기가 막히네. 세 글자라고 했는데. 16글자를 얘기하면서. 몰라요. 몰라요. 유현이 형 정말. 이거 근데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행어가 뭐예요? 그래. 막난딸 알아요? 그러면. 음. 몰라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목이 많이 갔네. 몰라요? 되게 유행인데. 근데 좀. 몰라요. 기분이 그렇다 이렇게 못 맞춰주니까. 뭔지. 주세요! 그렇지. 자. 프로뉴스 원원. 세정 씨가 거기 있었잖아요. 저 자리에. 딱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세정 씨 옆자리에 있었구나. 그래서 티비 나오겠어? 티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티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라비. 라비. 데뷔하고 싶어? 와 거의다. 자 뭘로 데뷔하고 싶어요? 뭘로. 라비. 라비. 걸그룹으로 데뷔하고 싶어? 걸그룹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비. 라비. 자수로 데뷔하고 싶어? 80초. 됐어요. 80초. 이제 신동엽 일어납니다. 이제 신동엽 일어납니다. 이제 신동엽 일어납니다. 신동엽 일어납니다.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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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라비. 가수가 하고 싶어? 자 그렇죠.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앞에 뭐가 붙습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어? 사람 이름. 나 생각났다. 라비야. 라비야. 라비. 라비. 3, 2, 1. 소혜야 가수가 하고 싶어? 어. 다시 뭐라고요? 소혜야 가수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소혜야 가수가 하고 싶어. producers. 저요 notice. 가수 되고 싶어 아닙니다. 가수가 하고 싶어. 가수가 하고 싶어? 가수가 하고 싶어? 가수가 하고 싶어. 그런데 진짜. 전략이 예술이야. 고맙습니다.